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젓가락질 때문에 파혼당해버린 쓴이 데리고 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쩝쩝이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딸이 친구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까지 쩝쩝 소리 좀 냈다고 감히 아이 귀를 죽여? 아니 지가 뭐라고 내가 니년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절대 용서하니 원지 딸아이가 친구 내서 쩝쩝거린다며 혼나고 왔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딸이 친구집에서 놀다가 쫓겨났어요 아니 아니 쫓겨난 건 아니지만 뭐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지난 토요일 평소 친한 친구집에 놀러를 갔던 아이가 다녀온 당일은 물론이고 어제도 그랬어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땡땡아 왜 그래 너 혹시 뭐 꽁꽁이랑 싸웠어?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콩콩이 엄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서 이런 소리를 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헐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다 큰 중고등학생 그런 아이도 아니고 아직 초등학생인데 고작 10살 좀 넘은 아이한테 땡땡이 너는 밥을 왜 쩝쩝거리며 먹어? 그건 올바른 예절이 아니니까 입을 좀 다물고 먹어라? 이딴 핀잔을 줬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? 아 물론 저도 저희 아이가 쩝쩝거리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이게 나쁜 버릇인 것도 정확히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나 어린 아이고 또 밥을 먹을 때 혼내고 그러면 아이가 차할 수도 있으니까 먹을 때만큼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이런 저에게 달려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젓가락 예절이라든지 어른이 먼저 드세요 하는 거라든지 또 식사 전에 인사하는 거 예를 들면 잘 먹겠습니다 등등등 이런 거 전부 다 교육해요 또 아이도 잘 따라 하고요 어디 가서 예절 같은 걸로 타박당하지 않게 늘 교육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제가 열받는 거죠 특히 제일 속상한 건 지금 이 일 때문에 저희 아이가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울상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게다가 자기 전에도 뭐 하나 싶어 살짝 봤더니 쩝쩝춤 교육 참교육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건 당연히 고쳐야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상처까지 받아가면 고치는 게 맞나 싶고 특히나 저는 아이 친구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놀러올 때 눈치 안 보게 잘해주고 또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싶지만 그래도 넉넉히 시켜주고 최대한 잘해주고 배려를 해줬더니 고작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야 아니 남의 아이한테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? 아니 부모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왜 애만 사람이 아이 훈육을 하냐 이거예요 어?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안 보내는 건데 괜히 기분 좋게 보냈다가 저희 아이의 기가 과잉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괜찮으니까 꽁꽁아 편하게 밥 먹어 이렇게 말을 해도 상처가 너무 커서 계속 눈치를 봅니다 또 시무룩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저희 아이는 둘째치고 지금 이게 지들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정당하냐 이겁니다 남의 집 애를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러는지 너무너무 열받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허용치가 있는 거고 문화와 예절이 따로 있는 건데 지가 무슨 자격으로 저러냐 이겁니다 겨우 초딩인 아이한테 입 다물고 먹는 게 예절이라고 여하튼 지금 저희 아이는 정신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기분이 우울하고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지 같은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 픽업할 때 비싼 과일까지 사다 줬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쩝쩝거리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아이 심리가 괜찮아지면 고쳐줄 거예요 근데 님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겪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한 끼만 먹여서 돌려보내는 애한테 뭐라고 하나요 님 아이들 친구한테 뭐라 하냐고 또 다 큰 아이도 아니고 어린애가 밥 먹는 걸 보면서 쩝쩝이 야이 쩝쩝아 이런 나쁜 표현을 하실 겁니까 아니 전 그러면 땡땡아 입은 좀 다물고 오물오물 씹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전화해서 따질 거고요 그래서 그저는 여쭤보는 건데요 상대방이 제 말을 알아듣고 반성을 할 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상처 안 가게 교육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그러게 부모가 진작에 제대로 된 교육을 했더라면 아이도 밖에 나가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말은 안 듣고 왔을 텐데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교육을 안 했습니까 아니 밥 먹을 때 안 하면 밥상 교육을 언제 하겠다는 거야 님이야 그 아이의 친엄마니까 그게 참아지겠죠 근데 타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완전 그지같은 행동이거든 밥맛 뚝 떨어진다고 지금 이 순간 아줌마 기분 나쁜 것만 생각을 하면 아줌마 아이는 영영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거 못 고칩니다 차라리 엄마가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내 장담하는데 여기서 쓴이가 더 화를 내고 그 아이 엄마랑 다투는 걸 쓴 이 아이가 보게 된다면 아 역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혼난 거구나 나는 잘못이 없고 제 아줌마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될 게 뻔한데 그러면 친구도 잃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쓴 이 아이의 미래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 시궁창이야 아이 친구들 엄마들 사이에서도 님 아이가 쩝쩝거리는 거 소문날 수 있는데 그거 다 감당되겠어요 결국 쓴 이 아이만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 말이지 어른이면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일 키우지 마요 2번 가정교육을 부모가 제대로 못하면 아이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욕 처먹고 상처 오지게 받으며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에 합리화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르쳐요 밥상머리 예절은 부디 집에서 합시다 3번 아니 쩝쩝거리는 게 얼마나 심하고 보기 싫었으면 남의 아이한테 굳이 말을 꺼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그러게 부모인 쓴 이가 먼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죠 지금 이거는 아이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쩝쩝거리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개 짜증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냥 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어? 4번 뭐? 애가 밥 먹다가 체할까봐 혼을 못 내겠다고? 어처구니가 없구만? 그래 뭐 부모인 너도 못하고 남도 못 혼내는 거면 아줌마 아이는 그냥 평생 쩝쩝이로 살면 되겠네요 어이구 그냥 이참에 충격요법으로 딱 꽂히고 말지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애 똥꼬집을 엄마가 만들고 있네 어이구 5번 하 그래 글쓴이야 엄마하고 딸이니까 쩝쩝거래도 예뻐 보이겠지 근데 남들은 비비상해요 아니 토학제로 올라옵니다 친구 엄마가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어이구 이러다가 내 딸도 배우겠다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한마디 했겠죠 그래도 딸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는 뭘까? 자식인 초딩보다 생각이 짧은 소인배야 6번 아니 부모인 지가 교육을 안 해가지고 딸이 상처받은 건데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겠다는 거요? 미친 거요? 아 아니다 아줌마 꼭 잡아요 꼭 잡아 어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저기 막 소문나게 7번 혼내긴 뭘 혼내 랄지 똥 싸고 있네 진짜 그냥 아휴 꽁꽁이는 쩝쩝거리는 버릇이 있네 소리 내지 말고 먹어야지 뭐 요정도로 한마디 했겠지 아이는 그게 부끄러운 걸 알고 침울해하는 거고 하긴 그래 이런 애미 밑에서 쩝쩝이들이 크는 거지 뭐 8번 아니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걸 먹을 때 안 고치면 도대체 언제 고치겠다는 겁니까? 원래 교정이라고 하는 게 문제 행동이 나왔을 때 지적하는 거 아닌가? 내가 틀렸나? 9번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젓가락질을 교과서처럼 단하게 든 후에 짐승밥 처먹듯 쩝쩝되면서 먹고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혼종으로 크겠군요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교육도 못한 아줌마가 달려들까 봐 말한다 어쩐다 뭐야? 지금 개그하세요? 타박 당할 애로 안 키우는 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? 지금 애가 타박을 뜯고 왔잖아요 이게 다 니 탓인 거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?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 무지하게 이렇게 사는 겁니까? 10번 우리 애 기죽이지 마 엄마가 전화로 해결할게 꽁꽁아 걱정하지 마 끽끽끽 아이를 짐승으로 키우겠다는 그 모습 참으로 감독입니다 11번 어머나 엄마가 애 학교생활 망치려고 아예 작정을 했나보네 특히 자기도 잘못된 걸 안다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아줌마는 아줌마 아이가 시무룩해서 기분 상한 게 아니고 아줌마의 가정교육이 그지 같은 게 들통나니까 개빡 치는 거고 분풀이 하겠다는 거야 제 말이 맞죠? 아줌마 12번 아니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 쩝쩝거리는 걸 느낄 정도였다면 생판 남은 오죽할까 싶네 잘 들으세요 아줌마 그 집에 전화하는 순간 아줌마 딸이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사이에서 쓴 이가 왕따를 당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동시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13번 세상에 나쁜 개만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예외 없어 100% 주인들 잘못이라는 거지 강아지 불쌍하다고 눈치 본다고 제때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뭐야 또 오줌도 못 가리는 개가 되더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이 아줌마는 그걸 모르네 14번 그래도요 지금은 아이 나이가 어리니까 주위에서 말을 해주는 거지만 중학생만 돼도 바로 따돌려요 밥 더럽게 차먹는다고 알겠어요 님은 그 아이 엄마에게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화를 낼 게 아니고 15번 나도 원래는 쩝쩝이었어요 모르고 살다가 21살 때 꽂혔는데 당시 엄청나게 친했던 선배 언니가 한 6개월 정도 참다가 아우 씨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너 도대체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밥을 왜 그따위로 처먹어 이래가지고 고쳤죠 이래가지고 고쳤죠 물론 처음엔 너무 놀라고 서러워서 눈물 콧물 쏟으며 울는데 언니가 녹화한 영상들 보자마자 바로 쏙 들어가더라고 16번 헐 이 아줌마 말하는 거 진짜 짜증나게 하네 달려들까 봐 말하자면 이건 도대체 뭐야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조금 더 못 참는가 본데 이봐요 꽁충 아줌마 보디 아이는 너처럼 그렇게 키우지 마요 저도 삶에서 쩝쩝거리는 사람 몇 번 봤는데 물론 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몇 번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경우를 겪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안 들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나오더라고 잘못을 아예 모르는 게 그게 안 좋다는 걸 아예 모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서 더 하는 그런 부류들 아무튼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쩝쩝거리는 거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소리가 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가를 씹을 때 입을 벌려서 그런 거야 입을 닫기만 하면 돼요 닫으면 소리 안 납니다 이 정도야 근데 입을 벌리니까 이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세요 입을 그러면 고쳐집니다 졸라시오 감사합니다 고쳐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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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집니다